1. 2. 2. 3. 3. 빨리 가서 어.. 자리를.. 저기서.. 저기요? 오이 쉿 다시 놀랄 수 없고 그리고 아까 전에 뒤돌이 멀리 있고 어.. 저기 경계하고요 저쪽이요? 예.. 예.. 어.. 니.. 니가 보여 도전과.. 도전 지내야의 가운델 다 나와지네? 어.. 보이죠? 자 그러면은 어.. 사거리가 약간 살짝 두들겨서 예전에 이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.. 비행기 시작할.. 비행기 시작할.. 비행기 시작할.. 소리가 들려야 하고요 알코올 쏴야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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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지금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금 내가 죽였다 이럴 제작 됐어 소음패까지 확신했다 아 세번만에 해결하네 이게 지금 에스커프가요 6배 주입에도 불구하고 좀 힘드네 어 내가 과거에 봤는데 좀 더 위치 옮겨 보면은 여기서 위에서 아 좋다는 거구나 이따 한 명 처리하자 어 어차피 한 명도 없으니까 어 됐어 이따 이렇게 잡아주자 어쩐다니 이거를 아 뿌리를 더 깼고 어 어 아 아 아 아 나 일단 수색을 들어갈 수 있어 뭐 이야 이게 힘들겠는데 이거 어 여기인거죠 이렇게 이쪽저것 빠졌어 어 이렇게 빠졌어 어 그리고 일단 어 달리 건너가지구 어 저쪽을 또 해결해야 겠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잘 써 그리고 저기 타워인데 보시죠 여기서 저기 잡고 길을 확보해야 겠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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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아 이쪽에서 숨이 계셨구만 어? 오오 여기가? 렛츠마리! 뿡! 폭탄! 히히히 지금은 예 확실히 피해로 좋겠죠 지금 확인하고 가고있구나 지금 제가 어 그러면은 어 저기다가 어 대인줄에 어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거 FK 누르셔야 나오죠 이렇게 해주고 어 우선 폭발이 시켰으니까 어 여기도 하나 더 선택하자 어 어 어 어 조심 아무리 노출됐나본데 시클하다 아 빨리 오세요 네 오세요 네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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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렛츠맨 가짜잉 어휴 라슬 라슬했네 라슬 라슬했죠 이쯤이면은 우씨 이거 장난아니야일까 진짜 자 그리고 아까전에 이 미션에서 FNAP라는 기관단축이 있잖아요 그게 이탈리아의 MAB 38 그니까 여러분들 소변전사 해보셨던 군대라면 베레타 38형 있죠 그거에 그거랑 똑같은 케이스에 기관단축이라고 하더라고 난 또 몰랐지 근데 나도 난 진짜 몰랐어 어쨌든 간에 시체에 설치된 함정세체 이런게 있더라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일단은 어 불탈져보자 일단 지금 현재 경계상태에요 지금 어차피 함정도 있겠다 어 한번 해보자고 어 일단 죽이자고 날 본거같은데 이거 어 아니 봤다고해도 어 정확히는 어 아 아 아 아 삼각법에 의해서 예 죽을지도 모르잖말이야 어 일단 잡고 어 숙여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이 이제 문제네 어 저쪽이 더 나쁘나 어 어 아직 안돼요 이거 이거 아예 풀에 숨겨져있거든 네 일주일이네 어 사건에 살짝 숨겨져 뭐 기다리자고 어 아 저쪽이 됐구나 어 어 아직 안되고 아이팜 안썼고 어 일단 두 명을 찍었죠 네 길이 아 그렇지 계속해서 경계하고요 삼세로 역시 스케일이 크니까 어 이게 진짜 힘들어 어 킥 계단쪽으로 내려와있구나 네 계단쪽으로 내려와있구나 기다렸다가 한박 떠자고 어 다 됐어 한 명 잡고 어 오 근데 스페인필드에 사격 소리가요 에 장난이들 오우후 이제 뇌까지 보여주는거야 제대로? 오우후 와 참 대단하네 이때 시체 봤겠는데? 어 시체 봤을거야 분명 이 둘 중 하나는 시체 본다고요 어 아직 안오는거 같은데 어 그래도 봤을거야 어 얘가 보겠다 지금 닦으니까 어 이런 지켰나 본데? 어 미스샷이 났어요 미스샷 어 일단 미스샷이 났어요 예 이게 튕겨나왔나봐 어 어머 잠깐 한번더 있어? 시잇 좋아 어 좀 기다리다 보려고 와 진짜 진짜요 예 일단 수색을 하고 있긴 한데 어 뭐.. 절라져도.. 빨갛게 돌풍같은거 안고.. SGYG 팔로우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확인하는거 같은데? 10개 이상 어쩔 수 없다 어 예 장조주이고 그리고 함정까지 살려라 어허허허허 미쳐지마 미쳐지마 아까 팔로우 때 고마워하다가 예 뒤척거든요 지금 오우씨 미쳐지마 이제 줄이라도 어린아이를 끝단이라 아.. 못 맞혀나? 아니지? 에헤이!! 굿대, 굿바이 서려워? 어 그 다음 불벌 됐다 어 일단 어쩌면 한도국 설치했어요 한도국 설치했기 때문에 어 이제다가 불불.. 아이구야 불불 안갈려야 되는데 불불 가리게 맞네 오케이하다 일단 이 부흥기다가 2시간 남긴다 일단 한명 잡고 또 워호우 이번엔 제대로 가로입어두구만 자 일단 빠질까? 지금 쫙쫙쫙쫙 갈.. 갈이 있을까 아직까지 안되는건데 죄송합니다 아 일단 빠질까? 어 결속금 ставke점아도 오앗싯 1탄 빠지고 오앗싯 방향?? 지금 여기 대배한군들이 찾으려 왈 mue 오앗싯 큰일하는데 이거 어쩔수없던지 내려가자고 지금 이거 지금 탑에서 계속 파이파니까 이거 아이고야야야 즐 꺼냐냐냐냐냐냐냐냐라 Tenný 빠iedz gaming 빠지 빠지 오어어 мех 일단 빠지고 horror 오오 가위바위라 그리고 가위바위라 고iegen 가위바위라 이곳에 흰 두기 안되고 올싸! 이미 한발이면 너 끝인데 어? 꺼지라고 일단 잡고 어 주셔야지 무리하네 진짜 저거 흉흉한 애가 있어봐 얘는 아니고 집에 죽었거든요 이따 빠지 않나 버전주셔서 빠지고 더 이따 커서 두근두근 같은경우에는 아까 못보셨는데 그 두근두근 하려다는데 그 두근두근 아래에 있거든 그 두근두근 아래에 있으니까 이 수류탄이 형해가지고 멀리 한번 그 두근두근 아 그 끝까지 안되나 들어갔나 잠잠좋아 어! 이 시! 깨끗한 깨끗한 우와 깨끗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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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임 다 보고있어 지금 삼각적 움직임 그치? 다 보고있어 오우 오우 야야야 이따 어떡하지? 이렇게 하셨으면 내려가자 아 아 이게 그 승날분이 네버멜릭이 되는구나 아하 왜요 내가 왜 여기로 몰랐지 왜? 왜 제가 여기로 몰랐을까요? 아아아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아아아 이 타고 이 타고 그 타고 빡! 안 내려나? 아, 기타가 줘? 네 어, 여기 빨간색 바스 꺼져! 아, 아까 제가 그건 아니었네요, 예 일단 7초기야, 지로 이걸 먹으러 넘어가고요, 네 위치로 숙댄 상태, 어, 일단 빠져 후우! 어, 야야야야 잘 눌렀어 아까 전에 그 1킬 누르고 있었는데, 어 내가 실수로, 어, F킬로 어, 이거 실수죠, 이거 실수 어, 어 자, 집에서 온 편지 맥스에게 내 동생 어떻게 지내나? 너에게 편지를 쓰게 허락해줘서 나도 놀랐어 아마 그들은 내 이적사 이적사상적인 신혁원 신혁관과로 네가 선택할 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봐 알았어, 이탈리아로군 동생아 거기서 뭐하는 거야? 물론 말해줄 수 없겠지 할 수 있어 또 편지들이야 아니, 내가 나아 대토지구 니터가 어울네 아, 여기에서 걸리지 못했을 텐데 일단, 어 일단은 여행히 치고 있어요 여행히 치고 있어요 여행히 치고 있어요 응 아, 없사를 하자 응 2킬 이제 그 2킬 그리고 네 그리고 1킬 어, 2킬 1킬 아래쪽에 또 닫고있죠? 이쪽으로 한 번 저쪽을 이쪽으로 가야해 아니 저기 일단 한번 일단은 조심히 이쪽으로 가야해 이쪽으로 가야해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야해 됐어 자 트럭과 병력과 화물 운송함 아 가장 마주치의 이 소세자 화물이나 병력 운송함이 있어 뭐 그렇다 치고요 네 그쪽으로 가야해 일단 먹으면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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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스틱으로っぱ 누 Ready 그거를 생각 못했네 어 샷걸를 얻어야지 샷건위 뭐라고 하는지 양승이죠? 네 일단 수색 뒤고 일단은 어 반영기 이렇게 해 준다 왜 하고 시야각을 딱 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가가지고 얘기를 할까 일단 보자고 여기 여기 운송 프로가 있고 아까 저 보병도 이제까지 실수 눌러봐 이거 그리고 저 있다 이렇게 해 준 다음에 어 어 이쪽에다가 어 아니 구멍을 내줘야겠네 어 그치 어 여기 아까 전에 그 기름통에 저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쏘자 빵 일단은 1타 2등으로 먼저 어 꿩 꽝 안 나줬어요? 안 나줬어? 흐흐 됐어 이렇게 해 준다 이거 어 지금 아래에서 내려올려가 이거 어 일단 숨자 어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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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거 이러면요 어떤 누가 그럴거야 내가 분배 무기고에서 무기고에서 다음 배 피지 말라고 해 너 어 이거 제자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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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놈 제거 완료 어 야 이럴때 와줬구나 소리듣구나 어 이럴때 활용 잘해야 겠어 어 스폴로 자 그리고 아까 날 봤던 놈 뽕! 히히히 잘가라고 친구 그리고 난 조용히 빠져나가야지 조용히 빠져나가야겠어요? 아 잠깐만 지금 레이더 보이세요? 좀 가까이쪽인거같은데 저쪽에도 올거같으니까 빨리 움직이자 이따 빠져 자 이따는 장교 3명 다 처리했어요 카메라도 잘게 해결한거같아요 카메라도 운좋게 아 이게 아예 남아있구나 슈미트라 장교도 해결해야겠죠 네 잘가라고 친구 아 좋은데 좋은게 됐어 오호 이렇게 해주면은 상황 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번째 입건이 지금 와야겠죠 카메라도 사두었지 문모도 해결했지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금고에요 전엔 아멘 아